가야 되는데, 용수 이름이 있냐고 용수, 내가 오늘 연기해야 될까? 오늘은 스킨츠 4일 차 귀엽게 나오는데? 사회의 악입니다. 쩍벌람 사회의 악입니다. 쩍벌람들은 특징이 다정함이 없어요. 더블렀, 더블렀어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그냥 별로예요. 완전 다자마자, 그럼. 다들 앉는 자세가 0점이네요. 저처럼 가부자를 틀고 앉으세요. 이틀 밤에 생기고 있는 이가.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때요? 뭐야? 발을 두 벗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 벌써 다 먹었네? 내 거 좀 줄까? 내가 너한테 커피를 나눠준 아름다운 모습도 줄게. 예스! 자, 인사 어때? 나 알고 보니까 인사하자. 규빈이 형 커피도 아닌 거 아니야? 자, 이제 안녕 라이언 여러분. 안녕, 저희 이제 리허설하러 가고 있다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오늘 콜 따신 거 아니에요? 아, 더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확대를 할게요. 아, 그래요? 형, 나 근데 이거 돌려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끄나 끄나. 안녕. 준영아, 너무 확대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버터 들어오는데 준영이 왜 뒤로 오고 있었어? 안 되는 거야. 안 보여가지고. 근데 준영이 키고는 잘했네. 맞아. 준영이 너무 확대되어 있어 이러면 더 확대한다고. 근데 오늘 들어갔단 말이야. 잘 알아들었다고. 오케이. 앙. 잘 가, 샘. 빨리 가, 샘. 오케이. 오케이.